랩몬 네,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하나무라 공격엔 마스티온이지 왜 한국 모바일견들은 다 거기서 거기서 여기 부수는 건 파티온이 짱이지 아..하..하..하..하..하.. 뭐야 이새끼 아이고 어 야 이거 아 못죽였어 그럼 나오면 죽는겨 바이 바이 이게 뭐지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어디갔어 그냥 바로 포기했나봐 뭐여? 끝났어? 얘 뭐여? 이게 뭐니 동물원에서 탈출한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잡았어 불쌍해 안녕 원숭아 이런맛에 공받에 티온하지 진짜 뭐지? 여기는 워머 괜찮은데 힐 없나?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오후 힐 힐 힐 꺼져 몇 분 컷이죠 이게? 알아서 하세요 땡큐네 복사하고 싶은가 보죠 여기이면 도르비언 아닙니까? 아나무라? 오랜만에 오버워치 녹화해서 올릴게 생겼네 아 경쟁전 돌려야 되는데 배치 받아야 되는데 그런거 하는거 아니에요 경쟁전 돌릴 컨디션이 안나오네 배치전 그냥 아웃판만 그냥 대충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목숨 걸고 하니까 빨리 끝내줘 그런거 하는거 아닙니다 경쟁전 재밌어요 근데 확실히 경쟁전이 좋아요 오우 배치내면 아무 때가 받을 수 있던데 노조창님한테 낚을 뻔했어 노조창님한테 낚을 뻔했어 아홉판을 더해야된다는게 스트레스 아홉판을 더해야된다는게 스트레스 아홉판을 더해야된다는게 스트레스 다시 열판해야되나? 배치 열판 다시 열판해야돼요? 근데 등급 낮을때는 등급 높으면 재밌어요 등급 낮으면 별로예요 그거는 제가 보좌하는데 진짜 잘할거야 등급 높으면 재밌어요 엄청 재밌었겠군요 심해라서 심해라서 한조가 돌격뼈치고 지가 들어간다니까 매트랄까? 한조 한조 되게 좋은 공격 영웅이죠 근데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죠 잘하기만 하면 최강인데 진전을 꺼냈다 나 왜 여기서 나와있지? 아오 잡았다 방금 저 한조같은 애들이 경쟁전에 넘친데니까요 한조는 뭐 마스터 가도 많아요 한조는 근데 그 마스터 한조 잘하지 잘해도 애들이 별로 안좋아하죠 근데 지지를 못하는건 생각못하고 그리고 또 한조 있네 야! 으야야 이거 뭐냐 아이고 벌써? 어? 나가셨어 갑자기 얘 나가셨지 갑자기 조심해요 갑자기 잠수 타셨는데 포즈게이터님 안녕 흐흐흐흐흐흐 아아 아아 뭐야 너무 돌아있는데? 누가 밀었어. 죽을 뻔했어. 내가 밀었어. 아! 이겼 아잉?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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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잘잘 오른쪽 왼쪽 하하 왼쪽 아잘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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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아뇨잘 아뇨잘 암 아뇨 아잘잘 쟤 뭐하는거야 가보같이 난 안 죽어 넌 죽고 근데 어디갔어? 아야 아잇 메세지 숫자 초과했다고